207탄입니다 207탄 자 207탄 종목은요 수익률이 뭐 크게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9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재산이 35만원 입니다 35만원 이니까 지금 9만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35만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 한 뭐 한 200%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아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원 자 6만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다소 토막이 난거죠 자 지금 약 한 60%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자 온다는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 퍼가 굉장히 좋은 종목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 이번에 뭐 6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이거 사실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만원까지 이렇게 빠진 거죠 자 대공황이 오면요 이 종목은 전저점 6만원을 깨고 저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3만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%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정말 몇 십 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몇 십 년 만에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은 200%만 추천 200%만 먹는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2000만원에서 뭐 3000만원씩 이렇게 받는 종목인데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 짜리 못 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백 프로 수익률 밖에 안돼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 금액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천 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은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원대까지 자 3만원 전저점 6만원을 깨구요 대공황이 오면 3만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최하 1000%의 수익을 볼 수 있구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2만원이죠 그때는 뭐 1500%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원대에 3만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저 먹는 겁니다 회사의 내인별로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지난 십 몇 년 동안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거 뭐 10% 먹자고 앉아서 그 떡 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전화를 하면서 대박 주식 시대지를 미리 선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 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수익을 내 주었는가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돈 버는 사람 돈 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쓰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의 최하 추천 금액이 천만원이 넘었던 거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험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겁나겠죠 자 첫번째 신호탄이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해 가지고요 미국 S&P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전조점 6만원을 깨면 무조건 3만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만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후원 링크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옵니다 이 링크 주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공시 6%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공시 나오죠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있게 지켜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jimf 경제대공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